실용적 물품에 예술을 덧붙여 작품으로 탄생시킨 공예품들은 물론 고고한 멋을 뽐내는 도자기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29일까지 열린 경기 공예 행복 캠프인데요. 눈과 손이 즐거운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공예품을 직접 만들고 꾸며볼 수 있는 체험부스. 고사리 손으로 원하는 모양과 색을 고르고 직접 칠해봅니다.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완성, 이미 만들어진 작품들도 구경해봅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의 공예 체험까지 아이도 엄마도 행복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아이와 함께 체험도 하고 전시도 볼 수 있고 즐겁게 지낼 수 있어서 오늘 하루가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원데이 클래스가 한창입니다. 날짜별로 각기 다른 원데이 클래스가 열리는데 이날은 금속공예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손으로 직접 갈고 닦아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음목거리를 만드는 시간. 모두 만들기에 한껏 집중합니다. 2022 경기 행복 공예 캠프는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경기 공예 창작 지원센터에서 공예 주간을 맞아 마련한 행사로 공예의 즐거움 확산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공예 교육과 체험은 물론이고 고고한 멋을 뽐내는 도자 작품도 함께 구경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손과 눈을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공예인들과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고요. 다양한 공예 체험 기회를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로 공예 전문가들과 도민들이 함께하며 공예 문화가 도민들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